망명실 잘했나! 망명실 잘했어! 망명실 잘했어? 형 다 왔어요. 우리나라 이 key 자 이번 미션은 코인 액틀 그레이스 찜질방 3종 게임입니다. 찜질방에서 흔히 보이는 것들로 총 3가지 게임이 나왔는데 소품이 준비되어있는데 비판이랑 포크 나이, 체력 전혀 상관없어 이런 것만 있으면 아, 문재경이 뭐라 하십니까? 사실 저 임권이는요 저희랑 예전에 동고동락이라는 예전에 동고동락 2기를 같이 했었는데 기억난다 거기서 한 명씩 떨어지는 거잖아요 서바이벌 맨 처음 떨어져서 맨 처음에 예능이 아니죠 예능이 아니죠, 예능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 예능 유망주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방수 같은 역할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냥 제일 먼저 떨어지는 바람에 그 끼를 다 펼쳐보지 못하고 그냥 제석이 형이 되게 살려주려고 되게 살려주려고 살려주려고 인도 형이 노래 한 번 해봐 그러면 노래를 뭐 했냐면 아침미슬 이렇게 정말 이제야 하는 얘기지만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아니 그래도 좀 밝은 노래 아침미슬 정말 좋은 노래지만 아침미슬은 그 밝은 노래가 어디 있어 경쾌한 노래를 좀 해야죠 아 지금 형이 형이 형하 지보러요 아 형 경이 형 형이 형 형 CO's tra filosof 알 vandaag 진짜 둘이 친하다고 페스티발의 여학입니다 무슨 페스티발 특 내 페스티바일 다 가는 사람이에요 형 경이가 가야지 PR posible 아니 클럽 갔을 때 여자분들은 이렇게 웨이브 치잖아요. 이분은 힙합 추였죠. 이런 거. 이런 거만은 진짜 정말. 그러면 그녀들 보면 진짜 꾸들리세요. 자 그럼 빨리 게임하자고. 좀 오래 걸렸죠. 아까 얘기할게요. 먼저 도착하신 좋은 팀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그 게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떼수건 어때요? 떼수건? 떼수건은 뭐? 떼수건. 떼수건. 떼수건 뭐예요? 이런 거 아니야? 줄다리니까. 떼수건을 가지고 하는 허리 씨름입니다. 아 이거. 방법은 아시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잡아당겨서 양쪽 발이 먼저 떨어지는 팀이 진행됩니다. 그럼 우리는 인권이 형부터. 인권이 형. 인권이 형. 인권이 형. 그럼 우리는. 저부터 할게요. 사실 성질이 형. 성질이 형. 아. 이거 할 줄 알아? 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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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해야지. 아 정말. 인권이 인권이. 그게 너무 짧은거지? 인권이 인권이. 이게 아니잖아. 형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발을 상대방 쪽으로 이렇게 약간 상대방 쪽으로 이렇게 해드란 말이야. 아니 돌려봐. 돌려봐. 발을. 물. 인도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성질이 형 얼굴 안 나오잖아요. 뭐야. 아니 형 거기 지금. 근데 걔 얼굴은 이리 걸려. 한 발이나 떨어지면 지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한 발이나 떨어지면. 두 발 떨어지면 두 발. 한 발 한 발. 두 발. 얘가 녹화 길게 하는 단위. 되게 체력이 좋아가지고. 아니 진짜 많네. 아니 진짜 많네. 조금만세 조금만세. 조금만.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기로 할게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논의. 이렇게. 공격이. 어 형 뭐 해. 야 한정하다 왜. 그게? 그렇게 말이 많아. 해야겠다. 형 base 뭐세요. 형 이거 하지 마세요. 자. 방금할게요. 이거나 안 받는다. 그 발을 따라주면. 자 시작. 어 뭐였어? 형 뭐였어? 아니 이게. 아저씨야. 아이고. 긁골. 긁골. 아 진짜. 잘하네. 이쪽을 하세요. 아 그렇지. 역시. 역시 형님. 이게 유리하니까 발을 이렇게 내면 안 된다니까. 야 우리 예능계 역시. 다리가 뭐야. 여긴 가만있지. 가만있으라고. 아 왜 그렇게 다리가. 자 준비. 시작. 어 형. 어 형. 어 형. 어 형. 역시 경규 형. 콩하셨잖아. 콩하셨잖아. 인권이 이거 조심해야 돼.